물가가 급등하면서 3월 개강을 맞는 대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이 걱정입니다. 식비를 포함한 대부분의 생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 건데요. 이런 가운데 지역 대학가의 원룸 월세는 제자리거나 내려간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식판에 막파두부, 닭강정 등 반찬을 가득 쌓아 먹습니다. 푸짐한 밥 한 끼를 5천 원대에 먹을 수 있는 건 학교 구내식당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학교 밖에 식당가를 둘러보니 일본 라면 9천 원, 파스타 15,000원, 떡볶이 세트 메뉴가 2만 원 가까이 합니다. 하지만 저렴한 식사를 책임져주던 학교 구내식당도 지금 같은 가격대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북 북부지역의 대학교들은 구내식당 식비를 인상했고 많게는 천 원, 20% 이상 더 올린 곳도 있습니다. 대학과 주변 물가는 이렇게 들썩이는 반면, 유독 지역 대학과 원룸들의 월세 시장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비싼 집값 때문에 하숙 열풍이 분다지만 우리 지역의 사정은 좀 다릅니다. 월세값이 내렸거나 오히려 공실인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비대면 수업으로 원룸 수요가 줄었고, 신입생 미달까지 겹치면서 공실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월세 기준으로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조금 내려간 상황이에요. 정원이 또 좀 준 상태라 공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일을 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 덕분에 공실 위기를 겨우 넘기는 대학과 원룸들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빈 만큼 외국인들 와서 자리를 채워줬죠. 폭등하는 물가 속에서 월세가 동결되거나 내려간 소식은 분명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에는 도움되는 소식이겠지만, 원인이 학력 인구가 줄어든 데서 비롯된 사실은 마냥 반가워만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